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언론기사 제목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묘수를 부린 조세심판원, 어떤 묘수를 부렸을까요? 이 기사 내용은 백범 김구 가문이 해외 대학에다가 42억을 기부를 했는데 돌아온 게 27억이다. 세금폭탄으로. 그것도 세금폭탄으로. 27억이면 세금폭탄이 맞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세심판원 결정이 1년 반 만에 드디어 났습니다. 그게 절반만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389번 유튜브 영상에 해놓은 게 있는데 제 예상과 비슷한데 이게 조금 저하고는 조금 예상이 제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세심판원이 묘수를 너무 부리지 않나 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증여세를 증여세 18억이고 상속세가 9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해서 27억이잖아요. 세금을 이렇게 과세를 했는데 이러니까 세금폭탄을 때렸다고 언론기사가 그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기부를 했는데 세금을 매겨? 막 이런 논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수원교차로 사건 이후부터 무슨 착한 기부. 착한 기부를 우리가 조장하자. 착한 기부를 배려하자. 착한 기부를 선처를 하자. 착한 기부를 위해주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부는 기부일 뿐이지. 무슨 거기에 착한 기부가 있고 악한 기부가 있습니까? 왜 그런데 선악을 그렇게 구별하려고 하는지. 선악을 구별하려고 하는 거. 선악 자체는 없다 하잖아요. 상대적일 뿐이지. 기부는 기부일 뿐이잖아요. 그게 무슨 사심이 뭐가. 기부하는 사람이 좋은 일 아니라고 기부한 거 아니에요. 기부는 돈 가진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의 대학에다가 기부를 하든지 어디 아프리카에다가 기부를 하든지 미국에다가 기부를 하든지 대학에다가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자선단체에다 기부를 하든지 종교단체에다 하든지 뭐 과시설에다 하든지 마음이에요. 기부를 누가 막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부가 왜 착한 기부 나쁜 기부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기부는 기부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재산가액이 있잖아요. 상속재산가액이 이제 김구가문의 손잡벌인 김신천 공군참모총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남겨놓은 상속인들에게 남겨놓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상속재산가액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요. 이 42억을 마이너스를 합니다. 왜? 공익재단에다 자기는 기부를 했다. 기부했으니까 42억 공제를 하고 해가지고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과세표준을 만들고 또 여기서 이제 산출세액을 빼고 산출세액에서 또 이제 세액공제를 하면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서를 작성을 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거를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뺄 것이 아니다. 이게 이거는 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속세가 9억이 나오고 이거는 생전에 기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사망을 이 시점에 했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 시점에 42억을 기부를 했어요. 해외 대학에다가 이거는 사전 생전 증여다. 증여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야 된다. 이게 오히려 애기에는 사전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을 플러스라고 법회가 돼 있어요. 법회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법대로 한 겁니다. 42억을 이쪽에다가 더한 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애기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가 낸 거 있으면 증여세를 공제를 해주는데 증여세 낸 게 없으니까 그대로 납부할 세액이 나온 거죠. 이게 9억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전 증여재산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전 증여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생전 증여 있으니까 18억이잖아요. 이게 무슨 기부를 했는데 증여냐? 기부가 맞죠. 증여가 맞죠. 기부는 원래가 증여예요. 증여인데 단지 공익법인 공익법인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자가 이렇게 했잖아요. 기부자가 공익법인에다가 기부를 하면 이거를 증여로 안 봐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증여세 안 데리고 근데 여기에다가 상속세도 빼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해외 대학은 공익법인이 아니잖아요. 해외 대학은 공익법인이 아니에요. 이 공제를 해주고 이렇게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거는요. 국가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국민 개인이 당신이 나서가지고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자선도 해야 되고 학술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조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내가 국가인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납세자가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으로나 혜택을 드릴게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납세자가 괜히 해줘가지고 고마워서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금 혜택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제는 이 국가 안에서 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다 했잖아요. 미국에다 하는 거를 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는가요? 그거는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한 게 아니죠. 해외에다 기부를 했는데 미국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데 미국 내에서 자선단체에다 기부를 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공제를 해줄 겁니다. 혜택을 줘요. 도와주고. 그런데 미국 사람이 한국에다 기부하면 그거 해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세금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세청이 이렇게 한 거는 맞아요. 9억을 상속세만큼은 확실히 맞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한 거는 이 18억이 잘못됐으니까 18억 자체가 다 취소돼야 된다. 9억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이 중에서 10억은 잘못됐고 8억은 오케이 정당화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2016년 이전에는 증여자에게 뭐 통지를 안 해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상속인들한테 승계가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기 2016년 이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부했던 그 부분은 뭐 이게 맞고 그 뒤에 뭐 한 거는 통지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2016년 이후에. 그런데 그 규정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언론 기사 내용으로 보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은 팩트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팩트가 되려면 조세 법률주의니까 법리에 따라서 만들어지면 개념으로 이렇게 딱 집착이 되고 접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약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져요. 말이. 단순 명쾌 간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기자도 내가 볼 때는 분명 그 세 번 모르고 썼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쓴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기는 들었는데 그 말에 대해서 검증을 못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고 그대로 적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결정문이 있으면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세심판원도 그 결정문을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예전에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중요 사건, 사회에 논란이 있는 사건은 공개를 안 해버려요. 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그 조세심판원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개를 해줘야 될 것이다.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5억은 5억은 오케이 4억은 no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억 취소하고 10억 취소해라. 그러니까 1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7억 중에서 14억이 까졌으니까 절반 정도가 까진 거죠. 그러니까 절반만 내도 된다. 김구감은 세금 폭탄 27억 맞은 김구감은 절반만 내도 된다. 조세심판원 결정이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팩트가 아니다. 분명껏 제가 그렇게 생각 탄안합니다. 그건 팩트가 아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저도 20년 동안 했는데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묘수를 부렸다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묘수를 우리가 좋은 세상 되려면 지금 그러잖아요. 막 세금 엄청 걷어드리잖아요. 부가세까지 이제 부가세 올리자고 이제 공식적으로 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부가세 분명껏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는 사업자들의 세무조사업 지치고 그런데 일반 서민 이제 과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서민 과세가 그게 이제 간접세로 해버리기 때문에 거의가 자기가 이렇게 털이 빠져도 고통을 몰라요. 아픈지를 몰라요. 그게 간접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따로 한 번 할게요. 따로 한 번 하는데 아 참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야금야금 세금을 빼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빼먹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더 증대시키고 있는 거예요. 증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부가세율을 건들 것이다. 그런데 부가세율까지 건들 정도까지 가버렸다 하면 이거는 뭔가가 이제 폭발된다. 그 정도 나라가 이거 거들났다. 이게 증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거는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자 조세 법률주의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법률로 해야 된다 이거요. 법률은 법률대로 하자 이거요. 세법에 가 해외대학은 해외대학은 이거는 공제가 안 해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게 맞아요. 100% 맞아요. 100% 5000% 맞아요. 해외대학에다 공제 안 해주는 거. 100% 맞아요. 그게 조세 법률주의예요. 그다음에 조세평등주의예요. 이 두 개가 세법의 대원칙이에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착한 기분은 공제해주고 착하지 않은 기분은 공제 안 해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부에도 착한 기부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백범 김구 가문은 해주고 김구 가문 아닌 사람은 안 해줘요. 백범 김구 선생이 나라를 위해서 해외를 해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만한 나라가 혜택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손들 그 가문이 세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 기부를 하더라도 아니 맘이에요. 외국에다가 하든지 그걸 국내에다 하든지 그거는 맘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에다 해놓고 공제해달라? 그런 법은 없다니까요.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그 공제해 주잖아요. 그 쓴 액을 왜 해줘요? 왜 해줘요? 이 나라의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조력을 하니까 그리고 뭔가가 다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요즘 뭐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 처방에 현금 쓰는 사람 몇 명이나 이렇게 해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투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가지고 신용카드 막 써놓고 내가 신용카드 썼으니까 공제해달라 하면 그거 해줘야 되겠습니까? 안 해주죠. 당연히 안 해주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외국에다가 외국 대학에다가 기부한 거는 해줘야 되고 외국의 개인한테 해주는 걸 중요하게 기부했다. 내가 당신한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형이 있어. 형한테 내가 기부할게. 하면서 이거 해줘. 해줘. 내가 기부를 했으니까 해줘. 증여는 증여잖아요. 다 해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학은 해주고 개인은 안 해줘요? 그러잖아요. 개인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은 외국에 있는 사람은 외국에 있는 대학이나 개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안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증여는 외국에다가 왜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다가 하는 거는 다 자유인데 공제해달라고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공제를 해줘야 돼요? 공제 안 해주는 게 맞죠. 그런데 연대 납세 업무는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외국에다가 이렇게 기부 기부가 이제 증여잖아요. 증여를 했으면 이 사람이 증여서 내야 되는 거예요. 내라고 세법은요. 이미 옛날부터 1996년 12월 30일부터 상정세법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요. 이미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이 사람한테 국세청이 그러면 물 건너가가지고 태평양 건너가가지고 징수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외국 대학에 가가지고 그러면 하바드 대학에 가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국세청입니다. 증여세 이게 18억 나왔으니까 18억 내세요. 그러면 하바드 대학에서 그거 낼 것 같아요? 콧방귀도 안 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징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거주자한테 왜 외국에다가 증여를 하냐? 우리가 못 거두잖아. 그러니까 누가 외국에다가 증여를 한다는 거는 본인이 증여세를 낼 각오로 기부를 해라. 증여를 해라. 이거예요. 이것도 세법 우리가 상증세법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거주자가 연대납수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연대에서 납부해라. 당신이 증여세를 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 법이 이런 규정이 단지 뭐냐면 연대에서 납부하라고 하려면 통지를 해줘야 돼요. 통지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국가가 이 사람이 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알아야 통지를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통지를 하는데 이 15년 15년 내에는 적출이 되면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망을 하더라도 사망을 하더라도 이 사이에 15년 사이에 적출이 되면 통지를 해가지고 연대납수의 의무를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한테 연대납수의 의무를 18억을 부과할 수 있어요. 적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변수가 뭐냐면 이때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통지를 이때 했는데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아니 죽은 분한테 돌아가신 분한테 어떻게 통지를 해요. 인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상속인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적법한 증여세 납수의 의무 증여세 연대납수의 의무가 있는 거를 있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사망을 통해가지고 승계되는 거잖아요. 채무가 채무가 있어야 승계되잖아요. 채무가 있으려면 연대납수의 의무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통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여세 납수의 의무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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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생겼다. 이겁니다. 이게 안 생기는 뭐를 승계를 해요. 그러니까 승계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조사 어떤 상속세 조사한 그쪽 조사팀에서 이 법리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다. 이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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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세 18억을 때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법무과장이었다면 이건 즉시 그냥 이 신청에서 걸러버립니다. 제가 저는 한 40% 인용률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행정부 법무과 내에서 이 신청 가지고 40% 39.5% 공식적으로 그런다고 하는데 39.5% 인용해 준 거 과세처분 취소시킨 사람 아마 저 외에는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국세청 역사상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줘도 또 인용할 것이 또 생기는 거예요. 소송가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왜 18억이면 아주 큰 금액인데 이거는 제가 대단한 부실과세다. 부실과세다. 이겁니다. 대단한 부실과세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됐다. 이거요. 부실과세를 하면 과세행정실명제다. 해가지고 제가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때 2004년부터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피드백 시스템 과세행정실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라예요. 부실과세에 대해서 세무공무원 조사공무원이 책임을 져라. 본인이 책임을 져라. 그 자신이 있으면 하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쟁 나가면 전쟁 나가는 사람한테 총칼 다 뺏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막 볼멘소리가 나오니까 저항이 나오니까 달래기 위해서 포지티브로만 쓰겠다. 네거티브로는 쓰지 않겠다. 부정적으로는 쓰지 않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서 과세행정실명제를 계속 구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위아무야 하얘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국세층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다. 이겁니다.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게 과세행정실명제가 상당히 아킬레스건이에요. 상당히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단 과세해보고 불복해보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불복하면 좀 까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고발을 시켜놓고 나서는 쟤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검찰 가면은 분명히 풀어질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발을 왜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나는 과세해볼 테니까 불복해보시라. 억울하면 불복하시라. 그러면 억울해가지고 불복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10억이라도 까졌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공무원 어떤 식으로든지 불리익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18억 자체가 딱 따져야 된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무슨 의미로 이거를 묘수를 부렸느냐. 18억이 전체가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안 했으니까 18억 통제 중에서 납세의무 자체가 없다니까요. 비상속인한테. 그러니까 그거 중에서 낼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속인들은 꽃놀이패를 잡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18억 중에서 이 18억에서 9억에서 이 사람은 이 9억을 절대 상속세 9억은 건드리면 안 됐거든요. 계산을 해 볼게요. 왜 꽃놀이팬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건 운이 있는 분들이죠. 이렇게 이거를 유도를 했는지 일부러 조장을 했는지 그러니까 증여세 중요세 18억이죠. 그리고 상속세 9억이죠. 이 상속세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 18억은 전부 다 건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0억만 10억만 깨버린 거예요. 나머지 8억은 살아있어요. 여기서는 이 9억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데 4억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4억은 깨졌고 5억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불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소송 가면 되는 거예요. 소송 가면 이 8억은 무조건 깨집니다. 제가 볼 때는 8억은 깨져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5억은 기각을 당할 거예요. 이건 오케이 되고 이건 깨진다. 그러면 결국은 27억에서 5억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2억을 22억을 다 부실가세로 만들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27억에서 9억이 돼야 돼요. 9억은 살아남아야 된다고요. 18억만 깨져야 된다고요. 부실가세로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3억을 더 먹어버린 거예요. 더 먹어버린 거예요. 더 더 인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앞으로 소송 가면요. 3억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 1억 원이라도 들여가지고 소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급과산금 받고 3억에 대해서 환급과산금 받고 이런 식으로 부실가세로 황급해주고 그 가산섬도 매기고 가산세 내줘야 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 다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실가세했다가 나중에 머리 끌적끌적 해가지고 불복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애기가 고지해가지고 과세를 했다. 고지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이게 3년에서 5년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3년에서 5년 동안에 이 뭐죠 3억이 3억이라는 걸 더 까져야 되는데 이 3억에 대해서 그러면 환급과산금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환급과산금을 줘야 되잖아요. 이자를 그러니까 생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신 국세청 입장에서는 3억을 그동안에 쓴 거 있죠. 가산세로는 10%씩 가지고 10%씩 가지고 가면서 환급과산금은 또 한 4% 몇 프로인가 그것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익을 국가가 그래도 먹는 이익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당겨가지고 돈을 당겨가지고 18억이라도 이렇게 27억 당겨가지고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그 기간의 이익을 기한의 이익을 국가가 충분히 본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세를 계속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일단 과세하고 나중에 불복해서 지면 그때 준다. 그런데 환급과산금은 분명히 적거든요. 가산세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시중이자율보다 그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중이자율보다 그게 또 나쁜지 그러니까 이런 게 복잡하다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세심판원이 묘수를 부렸다. 제가 볼 때는 묘수를 부린 것 같아요. 묘수를 그런데 그 결정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묘수를 부렸는지 예술에 가까운 묘수인지 아니면 형편없는 묘수인지 다수가 드러나는 묘수를 부렸는지 그거는 결정문을 한번 봤어야 보고 싶다. 꼭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공개를 해주시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니까 사건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또 소송에서 드러납니다. 공개 안해줘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부로 묘수를 부리면 안 돼. 묘수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조세 법률주의니까 조세 공평주의고 무슨 세금을 조정을 해요? 세금을 당신 말이야 절반은 내고 절반은 내지 마. 이거 조정이 가능합니까? 그럼 어떤 집안은 해주고 어떤 집안은 안 해줘요? 어떤 사람한테 안 해줘요? 그러면 안 되죠. 조세 법률주의에도 반하고 조세 법률주의에도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세정현실에 딱 한 단면을 그대로 보고 있다. 한 단면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속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팩트를 전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나 오류가 있다면 조세 심판원 그쪽에서는 결정문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정정하는 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결정문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눌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에 대한 어려운 점 세금은 고성춘에게 해석을 한번 꼭 맡기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고성춘입니다. 감사합니다.